한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이미 FDA 조항을 개정하고 또 선제적 현지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는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다만 확정이 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13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은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시점을 2041년으로 유예하고 미국에 비해 까다로운 안전,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많이 했고 그만큼 현지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량은 올해 들어 46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2조 4천억 원을 투자했고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윌브로스 미국 상무 장관은 여러 나라들과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윌브로스 장관이라든가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갔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종합해서 볼 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32조를 적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으면 미국 현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호호해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온 한미 자동차 무역 분야가 다른 요인으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모두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